누나로 부연이가 상을 갖고 와 제가요? 해봐, 해봐 죄송해요 아이고, 아이고 집에 가자 아이고 어쩜 그렇게 이쁘니? 넌 여전히 멋있구나 너무너무 좋은 파트너였어 잊을 수 없을 거야 너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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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하이 저한테 화려한 것 같아요 처음이거든요 저한테 화려한 것 같아요 귀여워 귀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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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난 나도 안되겠다 하루이 ㅋㅋ 하이 지화 재하 완전 말 잘하면 재밌어 내 고슴이 쏘였던 애들 보면, 애들 보여주면 딱 좋아해요 나 오늘의 격에 사주서의 내 소유가 쏘였던 오빠 지금 얼마나 좋아해 얍! 얍!